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름 지었어. 네. 뭐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는 진짜.. 이번 경유사는 방역해드립니다. 다음 경유사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여기 똥똥한가? 아, 미술! 아, 건전지! 윤주 감독님과 함께하는 소품! 아, 미술! 아, 미술! 미술! 아, 미술! 미술! 미감 건전지! AA 세 개! AA가 아니라 AA인가? 아, 그거 중요해! AA! AA? 어, 요런 거! 아, 큰 거! 어! 이게 세 개가 저러가? 마텍스? 나는 오리지널이 깐지라 생각해 약간 스파이더맨 같기도 하다 이거 할까? 그래! 우리 뭐 샀는지 하자 이걸로 윤주 감독님 설명해 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저희 영상이 약간 동화 이런 풍이어서 일단 일단 아, 봐! 사과랑 포도 색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 분명을 못 쓸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캠핑램프 그리고 실루엣을 줄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작업할 때 필요하니까 뭐지? 욕장갑? 그리고 낙수줄 고정시켜라고 얘를 고정시켜도 낙수저도 이렇지 뭐? 뭐? 얘네들 나무에 고정시켜 아, 좋아 좋아 못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얘네는 이쁜 거를 더하기 위해서 응! 걸리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고생을 해야 할 지정표 응! 500원 4개 그리고 우리가 다이소에서 제일 건진 거 이거 이걸로 잘라서 펜마를 만들 거예요 괜찮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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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저희는 무료 나눔을 받으러 어떤 아파트 단지에 왔어요 힘들다 가뭄이 안 무거우신가요? 아니, 그럼요 아, 전 좀 무거워요 아, 예쁘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집을 갑니다 드디어 우리 오늘 소품 좀 할 거예요? 아니면 좀 할까? 우리 집 갈래? 그래 오늘 저희 집 가서 소품 만듭니다 끝나지 않는 하루 절대 끝나지 않아 아니, 근데 우리가 하루를 늦게 시작하긴 했어 저희가 원래 9시 반에 서로 깨워주고 10시에 여기 와서 소품을 받아야 되는데 둘 다 늦잠을 아니야 일어나긴 일어났어 그럼, 그럼 근데 둘 다 너무 피곤했어 어쩔 수 없었지 어쩔 수 없었지 어쩔 수 없어서 둘이 그냥 거의 한 시쯤 일어나서 각자 수업 듣고 다섯 시에 만났어요 이름 지어주자 네? 뭐하지? 세종 세종 에서 고생해서 받은 소 세고소? 말인데? 아니, 말이구나 말 세고마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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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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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1,000원이야. 9,900원이긴 하지마. 어 귀여워. 이거 사실 내가 가지고 싶어. 너 목에 들어가? 고양이들에도 귀엽겠다. 못 잠그는 거지. 그냥 목 걸침. 모자 딱네. 애기들 여러분 모자 귀엽지 않아? 모자 샀잖아. 야 그거 귀돌이까지 되고 좋겠다. 야 이게 더 귀엽지 않아? 그치? 3,900원. 3,900원? 아 뜨거워. 사절. 한 3,900원. 우리에게 남은 돈 8,900원. 밥값 한 5,900원. 밥값 한 5,900원. 덜 쓰고 쳐. 도망치세요. 도망쳐. 이건 아니야. 진심이에요. 나 지금 굉장히 싫었어요. 도망치세요. 나의 당근마크 타길래. 우리 그 신발 얘기한 줄 알지? 붕어빵 나눔 받는데. 나눔 받는 게 아니고 파는데 어디자고. 물어봐. 가자. 빨리 가자. 나 모아놨네. 나 모아놨네. 내일. 아니지. 이틀 뒤에. 촬영 날이어서. 오늘 로케 한 번 더 보러 가고 있고. 내일은 로케에 미술 세팅해야 돼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는 문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Moving on. 이제 문을 드러뜨린 식품을 오고. 눈을 가진 마십시오. 눈을 가진 마십시오. 하면서 물 PayPal를 축하드립니다. 하. 이런거 막. 약간 애니메이션 넣어도 기가일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이런 각도로 찍고. 애기 여기 앉아 있고. 에이구! 에이구! 여기 내가 작게. 버섯이나. 아잉! 버섯이나. 버섯이나. 입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예쁠 것 같고 응 좋아 일어났어? 그거 뭐지? 니 옷인 것 같아 어? 싱싱한 포도 바찌집소 족사다 바찌집소 됐어? 어머! 맞아 거기 매미 있어 하하하하 어떡하지 그만 찍어 내 개미샷을 노리는 어? 안 뛰어 하하하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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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뭐야 이러네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왜 이래 어 미나 미안 이렇게 해서 이 세 개가 싫어 그냥 이것만 이게 없으면 좋겠어 이것만 그냥 이렇게 되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거는 못 들어요 하하하하 공개 상관 왠지 왠지 아